이 얼굴감, 몸매, 그리고 몸에도 매너와 흠잡을 때 없는 성격까지 저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? 진짜 진영서 말고 가짜 진영서 말이야 대타로 나온 가짜 주제 뭐? 느끼? 시조세? 내 말 못 알아들어요? 제품 기획자로서 책임지고 단가는 낮추되 맛은 고급스럽게 영양 밸런스 완벽하면서 상업적으로 잘 팔리도록 다시 만들려고요 알겠습니까?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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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알겠습니다 아리씨 남자친구 강태모로 자기를 향한 내 사랑과 이 카드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? 한도가 없다는 거 한도가 없어 그냥 나 신하리씨 당신 좋아합니다 나 포기 안 해요 거절하면 또 고백하고 계속 고백할 겁니다 언젠가 나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신하리씨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겁니다 그럼 나도 책임질게요 앞으로 신하리씨 인생을 평생 쭉 남자다 여자로 뭐? 할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나 절대 하리씨 포기 못해 제 눈엔 하리씨가 제일 이뻐서요 어머님 하지만 하지만 아리씨 곁에서 어떻게든 제 온 힘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옆에서 함께하고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죠 나 시간 낭비 싫어하는 거 나 더 이상 못 헤어져 있겠으니까 우리 그만 결혼해요